테노치티틀란의 황제인 쿠아우테목이 전한다. 백성들은 몬테수마의 죽음에 분노했다. 나는 스페인 병사들에 대한 공격을 진두지휘할 계획을 세웠다. 사제들이 나에게 말했다. 쿠아우테목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황제니까. 나는 이크팔리 왕좌에 앉아 황제의 관을 머리에 썼다. 왕관이란 결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탈한 금의 무게 때문에 코르테스 일행은 테노치티틀란에서 그리 멀리가지 못했다. 그들이 호숫가로 달아났기 때문에 우리 전사들은 칸으로 뒤쫓아갔다. 코르테스가 동맹인 틀락스칼라에게 도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묵노로도 전사들을 보냈다. 우리는 텍스코코 호수의 북쪽에서 스페인 병사들을 따라잡았다. 이때 Dort을 alleviate 야단을 꼽 granny크를 물어보지는지 알았다. 부모님을 장changing 나라에서 여러분이 불 car disco상국이 정밀소리라고 이런이었다. 자, 경비하면서 틀락스러운 문제였습니다. zdrow室 zwei 잡cuss Audrey. 대형 인간 일 tighteniner. pop note 10분 ок 지 건 teen ? 움찔 아 아 아 흐어어어억 만워크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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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스페인의 말과 대포를 연구해본 결과, 자원만 있으므로 우리 아즈텍도 이런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말을 포획하면 우리 기병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약 창고를 점령하면 우리도 대포를 만들어 스페인 병사들에게 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공격이 불쾌한 것이다. 스페인의 공격이 불쾌한 것이다. 스페인의 공격이 불쾌한 것이다. 스페인의 공격이 불쾌한 것이다. 스페인의 공격이 불쾌한 것이다. 스페인 병사들이 도망가는데 정신이 팔려 화약이 든 수레를 버려두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공격을 지하여 스페인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석포를 만들었습니 ... 4 せて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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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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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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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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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석포를 만들었습니다 사석포를 만들었습니다 사석포를 만들었습니다 사석포를 만들었습니다 사석포를 만들었습니다 공간지 아 착 헷 착 원하는 공간지 옥 옥 옥 옥 옥 공간지 아시코 으 공간지 마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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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다음은 기병을 훈련시켰습니다. 기병을 훈련시켰습니다. ㄷㄷ ㄷㄷ 1-2-2-3-2-1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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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노치 티틸란의 전염병이 퍼졌다. 사람들이 점점 쓰러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전염병이 신이 내린 징벌인지 아니면 스페인의 또 다른 무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코르테스가 이 도시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알게 둘 수는 없었다. 이상 테노치 티틸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이 전했다.